경남 통영에서 가장 큰 섬인 한산도는 주변의 여러 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근 한산도와 주변 섬들을 잇는 다리건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산도가 남해안 교통망 구축해 중요한 허브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 한산도 바로 옆에 섬 좌도입니다. 좌도는 한산도와 불과 20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한산도에 나가려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배가 없는 좌도 주민들은 주변 섬을 순회하는 여객선을 타고 통영항에 들어간 뒤 다시 배를 타야 한산도에 갈 수 있습니다. 200m 떨어진 섬을 가는데 무려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나마 통영항으로 가는 배편도 하루 3편이 전부입니다.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루 빨리 다리가 낮아가지고 생활의 편의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통영시는 좌도와 한산도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을 추진합니다. 올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국비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곳 한산도에는 좌도 연결 다리뿐만 아니라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교통망인 한산대척교 건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영 도남동부터 한산도까지 2.8km 구간을 잇는 한산대척교는 여수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건설 사업의 핵심 구간입니다. 우리 한산대척교 건설 등 남해안의 섬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이 되면 한산도 1원이 남해안 관광 인프라의 요충지이자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고립된 섬들을 잇는 다리 건설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한산도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